퇴근길을 향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아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다, 자신 있어. 여기 브레인은. 아니, 이거를. 완전 망했네. 깡깡이들 아니야, 깡깡이들. 퀴즈면 석진이 형 또 전화해서 브레인으로 포장해달라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런 전화를 아니야? 전화하기 금지야.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고 통화하다가 양념 얹은 거예요. 보필이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받는데. 보필아, 브레인으로 포장 잘. 이런 사람 없는데, 원래. 첫 번째 퀴즈는 단위 퀴즈입니다, 단위 퀴즈. 단위. 수학이구나, 수학. 한 팀씩 도전하게 되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스케치북에 적힌 단위를 보고 정확히 읽으면 됩니다. 딱 3초 드려요. 어떻게 해? 익는 거야? 익는 거야? 익는 거 잘했잖아. 뭘 익어요? 아니, 단위로. 한글로 써 있는 거 읽으라고. 단위가 예를 들어서 12kg. 12kg다 그러면 12kg. 12면 센티미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지호부터 하게 해 주세요. 나 아는 거 다 아는데. 틀리면 바로 다음 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앞자리부터 잘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참고로 앞에서부터는 쉬운 것부터 출제되고요. 아, 그래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되나? 네, 네, 네. 형서 뛰어 뒤로 가고.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긴 지호나 세찬이. 세찬이가 여긴데 내가 여기야. 세찬이가 여긴데 내가 여기야. 세찬이가 여긴데 내가 여기야. 아, 나는 이거. 왜, 왜, 왜. 아니, 내가 여기 앉았는데 세찬이가 여긴데. 야, 지식 순위야. 근데 세호가 저 끝이야? 브레인이야. 브레인인데 브레인이야. 브레인이야. 브레인인데 브레인이야. 참고로. 소민이 네 번째. 소민이 네 번째. 소민이 네 번째. 소민이 대학교를 하잖아. 다 맞아. 소민이 다 맞아. 나도, 나도 나도. 나 코미디 연기할 거 나왔어. 코미디야. 지금 완전 순서 얘기하는데 초과 큰 소리를 못 웃어요. 야, 근데 초과 모른다. 그래, 몰라. 자,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아니면 탈락이야. 아니, 그럼 무조건 한마디로 하는 거지 뭐. 자, 화이팅. 자, 나부터요. 자, 화이팅, 화이팅. 처음이 쉬울 거야, 아마. 자, 시작. 하나, 둘, 셋. 킬로미터. 오케이, 잘한다. 야, 웬일이야? 킬로미터는 알아야지. 킬로미터는 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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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네가 이거 바꿀게, 바꿀게요. 바꿀게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아니, 알았어. 인치 알았어, 늦었어. 인치 알았지? 인치야, 저게? 인치 알았지. 인치 알았지. 그 정도는 알지. 시작. 하나, 둘, 셋. 미리그램. 그렇지. 아니, 미리그램 알아야지. 오, 미리그램이야. 미리그램을 알아? 야, 나 얘 마그네심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마그네심이라고. 마그네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몰라. 이거 알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톤. 톤, 톤. 까먹었었어. 진짜, 진짜, 진짜. 톤, 톤. 톤. 아, 진짜. 톤, 톤. 까먹었었어. 아, 톤. 뭘 까먹어 몰랐잖아. 아, 톤앤, 톤앤온. 톤앤온. 아, 죄송해요. 안 되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좋아야, 괜찮아. 오, 괜찮아 corona. 야, 좋아야, 좋 participate. 야, 괜찮다니까. 야, 어쩔 수가 없어. 자리 вопрос.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지현 오빠였어, 지현 형 박았어요. 오빠 나 늦게 맞힌 거야. 아, 잘했어요. 아니야, 늦게 맞힌거야. 조하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네. 틀리면 계속 한 칸씩 가는 거야? 자, 이번엔 송지호 chalk부터요. 네, 파이팅. 시작. 하나, 둘, 셋. 미쳐, 미쳐. 미쳐요? 하나, 둘, 셋. 이거 몰라? 와 쟤 미디엄 라진 줄 알았지? 야! 아 떨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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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 따라한다. 오늘 해석했다고. 잘했어. 방수가 그래도. 아예 이쪽 모르지는 않네. 자, 송진희 씨부터.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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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도 인정이잖아요. 세제곱미터지. 세제곱미터도 인정해주는 거 아니지? 야, 야. 세호 앞으로 가, 세호. 니가 와, 니가 와. 누나, 위에 있는 건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위에 있는 건 곱. 영어는 리터로 상하고 앞에는 약자. 그냥 맨 끝에 앉아서 무식인 거 티 안 내는 게 나겠다. 앉아. 자, 조아 씨.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시작. 하나, 둘, 셋.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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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트, 1피트. 그러니까 수학은 약자예요, 여러분들. 피트, F, O, T. 야, 자. 약자야, 약자. 간장했던 사람들이 앞에 가요. 수학 경신회에 나가본 사람들 앞으로 가세요. 하영, 맨 앞에 해봐. 하영, 맨 앞에 해봐. 하영, 맨 앞에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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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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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영, 한 번만. 네가 해, 네가. 네가 해봐, 네가. 하영, 맨 앞에 해봐. 나, 우리 팀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드림아. 하드림 팀이 있거든. 하드림 팀이 끄라고. 하드림 팀이 끄라고. 빼놨다가. 빼놨, 빼놨, 빼놨. 하영부터 줘봐요. 야, 이걸 못하네. 드림이, 끄세요. 숙제예요, 숙제. 일기 쓰세요. 하영 잘해. 야, 일기일법 지금부터 써. 몇인데. 시작. 파이팅. 하나, 둘, 셋. nokhaYD. woods pat. 여드도 알 Neej. 여드도 알았다. 여드도 알았다, 여드도. 여드도 알았다, 여드도. 여드도 알았다, 여드도. 여드도, 여드도. 야ículos 알았다. 여드도. 얘도 알았다, 여드도. 일기일BERTO 이제 레이 Gibral did. gathered, y, d,y đó. 진짜 combination of color, en, spirit. 여드도 Het 유지tra,. wow, demonstrating. 남은 문제가 별로 없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이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유리해. 어려우면 우리가 유리해. 가, 가.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원수, 원수, 원수야!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원수, 원수, 원수야! 원수, 원수,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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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잡아!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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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야, 원수! 원수야,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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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야, 원수야, 원수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맞춰야지. 야, 우리 너 재미없죠? 아니, 이 형이 지금. 너 팀 내 부수하고 말이야. 지금? 너 재미없죠? 네가 지금 나와서 할 말이야? 재미를 안 들어도 되죠? 맞추면 재미없죠? 근데 뭐 맞추면 되죠? 뭐 이런 거예요. 재미없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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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읽는 게 어딨어요? 재미없죠? 진지하게. 마취. 형, 숨은 마취, 숨은 마취. 형, 숨은 마취, 숨은 마취. 마취, 마취. 마취, 마취. 마하. 마하구나. 마하, 마하. 마하의 속도로 간다. 그런 거잖아. 이게 CH가 크구나. 야, 마취 뭐야?